질문 목록을 공유해볼까? 어? 근데 너... 카레집에서 물도 시키네? 돈이 많나 봐...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지금 한 6개월간 그러고 있습니다 세븐틴 연유, 진취, 한, 뱀진, T1 전퇴 선수 켈리아 이통상 왕루节무, 호동, 차우지, 커아 나의 홈 화면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주세요 홈 화면? 오... 깔끔하다 나랑 비교되네 무슨 사진이야? 옛날에 아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야 나는 이탈리아 가령 그때 찍은 사진이야 웨이브 어플도 중국에서 활동해? 활동하는 건 아닌데 그냥 관심이 많아 나도 중국 친구들이 있어서 게이버 잘 알거든 나도 중국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깔아놨어 중국에 아는 사람? 남들 중에는 누가 좋아? 음... 자주 듣는 건? 세븐틴, 투바투, 투어스 노래를 들었어 나랑 똑같다, 취향 어제 이거 보면서 잠들었어 이게 뭐야? 대회인가? 울프님 영상 너는 최근에 뭐 봤어? 나도... 탑! 대회 영상 처음 본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영상 목록에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문 목록 공유해볼까? 어? 근데 너... 카레집에서 물도 시키네? 돈이 왔나 봐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지금 한 6개월간 그러고 있습니다 배달에서 물 시키면 되게 비싼 걸로 아는데 영일 리치시구나 싶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이 많아서 대량 주문해 친구가 많나 봐 친구... 친구는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야 나 친구도 아니고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어때? 좀 징그러운데 혼자 못 볼 거 같아서 파트너들이랑 같이 봤어 나도 비즈니스 파트너랑 함께 살아 같이 살면서... 좋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터치를 안 해서 좋은 거 같아 같이 살면서 불편한 거 딱 하나 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같이 사는 친구는 시원한 걸 좋아해 음... 저 캐리아님 웨이브 오프 1과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이제 뭔가 느낌이 딱 캐리아님이었어요 혹시... 애기 때 사진 있어? 애기 때 사진 얼굴이 아주... 그대로구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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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안녕하십니까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꼼꼼 걸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 다립니다 꼼꼼 걸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 다립니다 꼼꼼 걸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 다립니다 뭐.. 이 전소로 저 같은 이 전소로 비디오로 바꿔도 이렇게 테크노와 조합해 뭐든지 가능해 주문해 만들어 드릴게요